안녕 여러분 송이에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썸네일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바로 짠! LG 벨벳 오로라 그린 컬러를 이용한 스타일링 룩북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핸드폰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오로라라는 컬러명이 붙은 게 이해가 갈 정도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색상이에요 저는 이 핸드폰을 딱 받고 손을 쥐자마자 LG에서 굉장히 이를 갈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일단 다른 컬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컬러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고 이런 손에 딱 잡히는 느낌 자체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3D 아크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핸드폰이 굉장히 가볍고 얇아요 약간 이렇게 들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? 색감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이 후면 카메라가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게 달려있거든요 카메라와 후레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무드에 러블리 힙 그리고 빈티지 오버핏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LG 벨벳 오로라 그린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타일링 룩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?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? 그래서 이렇게 cavalry에 따라가시게 됩니다 달걀 상승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에 따라가시게 됩니다 이후로 해봐도 잘ей 드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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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이 핸드폰이 바디가 길어서 딱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더 예뻐 보인다 그래야 되나?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